조계사 소속 포교사들이 전법교화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대중설법 경연 무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경례대웅전압 특설무대에서 설법정진의 가르침 제1회 포교사 설법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에는 11개 팀이 참가해 군, 포교, 지역 봉사 등의 영역에서 펼친 성공사례 등을 각자 7분가량씩 설법하며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팀 가운데 부처님 마음으로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주제로 설법을 한 이어진 포교사가 대상격인 조계종 포교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모든 포교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원력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조계사는 지금까지 스님들만 펼 수 있었던 설법의 엄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포교사들의 역량과 신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